뭐냐면요. 여러분들 카메라로 저를 찍으세요. 다시. 여러분들 카메라로 지금 공유되어 있는 영상을 찍으세요. 줌에 지금 공유되는 거를 여러분 카메라로 찍으세요. 나를 찍으세요. 나. 강연의 날개를 찍으세요. 여러분들은 좀 이따 연습할 거니까. 지금 카메라로 찍으세요. 여러분 카메라로 저를 찍으세요. 자 제가 그대로 할게요. 사운드 추가. 여기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. 얘를 해볼까. 얘를 해볼까. 얘를 해볼까. 떼서 해볼까. 막 만져보는 거예요. 그냥. 만져보는 거예요. 여러분. 이렇게 음악도 넣을 수가 있어요. 여기다가. 지금 저를 잘 찍고 있죠. 저를 잘 찍고 있어요. 지금 필터. 필터.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필터. 네. 자. 그래서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강연의 날개입니다. 지금 틱톡 연습 중이에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딱 찍었어. 자. 그 다음에. 다음. 다음. 그 다음에 여기. 연습. 연습. 샵. 윙스베프.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? 자. 여러분들은. 여러분 스스로 지금. 찍기가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. 저를 대신 찍으라는 거예요. 여러분 틱톡에 올릴 거예요. 여러분 틱톡에. 윙스베프. 자. 여기서. 유. 톡. 스타. 자. 이렇게 해서. 캐시. 캐시. 오케이. 지금 이력이 다 합니다. 라고 돼 있죠? 자. 그러면 내가 푸마시방에 올렸어요. 이렇게. 자. 그거 보여드릴게요. 틱톡에 올린 거. 여기 올라갔죠? 틱톡에.